자 디모니 A의 칠 D의 칠이겠지 D의 칠이 A의 칠이 아니고요 자 전에 했던 거네요 얘는? 튜브 하나씩? 오 우 부 그래서 합쳐서? 튜 튜브야? 튜브 우 우 구가 아니고 우잖아요 유 유가 우라고 유이라고 했거든요 희는 유는 유우얼 유우얼? 충에서 유 희는 항상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에어 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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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UNE 하나씩 DUNE U U DU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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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U DU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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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 합쳐서 큐브 C Q U U O U V 합쳐서 큐브 뜻은? 정윤명채? 정윤명채? 큐브 쓰기? C U B 소리? 큐브 소리? 뮤트 하나씩? M U U 아 M M M U U는 U, U, O 중에서 U, U는 항상 MUTE 소리 MUTE 소리 MUTE 소리 MUTE 하나씩 윈닝을 아는 힘쓰를 수치라 했습니다 MUTE 잡혀서 FUSE 소리 MUTE F U S E F가 아니고 S S F가 아니고 F 우리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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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음 그래요? 그럼 패드 먼저 하고 있으세요. 네. 하나씩? 뭐? 오. 오. 물이야 물 우리 물에서 물 아니야 유 울 물 뮬 소리 똑바로 내보세요 뭐라고요 뮬 꾸준 소리 나지 않는 소리 나지 않는 소리 나지 않는 이거예요 뭐지 모래산 읽어보세요 뮬 뮬 소리나지 않는 이고요 모래산은 이건데요 읽어보세요 지은 지은 이 모래산이고 뮬 소리나지 않는 이고요 뮬은 뭐 했어요 그리고 두번째 하는 건데요 똑같은 거 닭나귀 전번 보다 모르면 어떡합니까 정답 밀 뭐? 밀 당나귀 아 당나귀 뭐 노세 당나귀 당나귀 밀 앤 밀 을 을이란 글자가 있어요 에올 에올에 줄임말 있어요 끝입니까 네 진짜로 네 아 좀 까불지 말고 이요 소리 뮬 뮬 소리 튜 튜 튜 하나씩 트 exchange 팀 슈기 숙이 기억 튜 돈 이제 수비지원도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.